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 안에서 맹장이 터진 후에 이틀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을 했지만 맹장 안에 있던 이물질이 대장으로 퍼져서 조직이 괴사되는 바람에 대장 일부를 잘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충수 즉 맹장 아래 끝에 늘어진 이 가는기관인데 이 맹장이 터져서 응급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뿐만이 아니라 대장 일부도 잘라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의료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7일 충수가 터졌고 이틀이 지난 19일이 됐어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충수 내부에 들어있는 이물질들이 복막 안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장 일부도 괴사돼서 대장 절제술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식사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경영권 선계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그리고 외부감사위반 등의 혐의로 1차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 측이 3주간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삼성바이오릭스 관련해서 재판을 원래 3월 25일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4월 22일도 연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서울구추소의 구속수감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6일부터 고열에 시달렸고 주말을 앞둔 시점에는 복통이 심해져서 서울구추소 지정병원인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충수가 터진 것을 파악한 한림대 성심병원 의료진이 상급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공고해서 같은 날 밤 자정 무렵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6일부터 복통을 호소했는데 왜 제때 진단을 받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16일부터 복통을 호소했고 17일, 18일, 19일에 대해서야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7일날 이미 맹장, 즉 충수가 터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19일이 돼서야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추소에서 맹장이 터진 상태에서 이틀 또한 더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추소라고 하더라도 맹장이 터져서 조직이 괴사될 정도이면 아주 심한 복통을 호소했을 텐데 구추소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렇다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맹장이 터지면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아플 텐데 아무리 독방에 있다든지더라도 식사 때마다 이재용 부회장을 관찰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제때 식사로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을 상황인데 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외부 병원으로 옮겨서 진단과 진료를 받자고 했을 때 본인이 특별 대우를 받지 않겠다며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맹장이 터져서 장을 잘라내야 할 정도의 심한 고통이 수반됐는데 외부 병원으로 나가는 것을 특별 대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합니다. 구추소에 있으면서 삼성의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특별 제우를 받은 것이 뭐가 있는지 본인이 그렇게 판단할 정도의 시비가 있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대목들입니다. 삼성의 총수가 구추소에서 이렇게 맹장이 터졌다고 했고 제때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이미 대장 조직에 괴사한 상태라는 것 그래서 대장을 잘라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아주 토픽감이 될 뉴스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뉴스이기도 합니다. 전지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에 연루돼서 묵시적인 청탁 또 경제공동체라는 아주 희한한 법류로 엮여서 구속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데다가 두 번째 구축이 되면서 구추소에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대장을 잘라냈다고 하면 한국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70년대 후반 또는 80년대 90년대에도 이뤄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첨단 제품인 휴대전화와 반도체에서 글로벌 리더인 삼성청수가 맹장이 터져서 아주 이틀 뒤에야 겨우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결국은 대장까지 잘라냈다는 것은 아주 후진적인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뉴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의 공고대로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고 준법감시위원회의 공고대로 또 사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포기했고 무노조 정책까지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래서 거기에 조치를 취하면 형량을 참작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노조 정책을 폐기하고 사세 경영 포기 등을 하고 나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갈길 바쁜 글로벌 IT 기업의 총수가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 또한 일종의 속임수라는 지적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해서 국민을 먹여살리는 대가가 삼성 해체 또는 총수 구속으로 돌아온다는 말인가 하는 아주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이 남긴 유산이 22조 원입니다. 거의 60%인 13조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서를 내기 위해서 6년 분할을 해서 내고 첫 해에 한 2조 원 넘는 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금이 없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해서 지금 한 2조 원을 우선 4월 30일까지 세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고 대한민국을 떼 맞추고 있는 같은 삼성그룹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아니라 그저 일반인이라고 해도 구치소 안에서 저렇게 맹장이 터졌다고 하면 2주일 동안 방치돼 있을 것인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당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 1부의 정준영 재판장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최 씨 딸 생마주원비 70억 원 그리고 최 씨가 만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관련 16억 원 등 모두 86억 원의 뇌물을 주고 이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밖에도 앞서 언급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등과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고 또 프로퍼펄 주사를 맞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런 추세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이 다 끝나려면 환갑이 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더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삼성 온호 일가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보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국민에게 먹여살리고 또 국가 발전의 뿌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지금 보복적인 조치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하는 지적도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